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 거짓말 찌지 마요 남자친구때부터 좋아했다고 그랬어 아무한테도 말했어 여기 처음에 첫 공개 첫 공개, 첫 공개 순발만 들치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바비 너무 화면에? 엄청 뜨거워있잖아요 누구 좋아해요? 바비 왜 이렇게 바비씨가 좋은지 만나본 적 없어요? 연습생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연습생 기절 낳을 때부터 되게 눈이 조그맣게 귀엽게 웃는게 너무 이쁘셨어요 음악방송 MC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주 보겠네요 이제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? 그냥 인사하는 거 광대가 터지네요 광대가 터지네요 그냥 인사하는거죠 뭐 그치 뭐 그냥 인사하는거지 뭐